나는 소스 소시지 맛있어?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먹으면 안 된다. 진짜 맛있다. 정말 숯불구이 느낌이다. 맛있다. 너무 좋다. 백막 핫도그입니다. 안 매워? 맛있어요. 안 매워? 안 매워? 진짜 맛있다. 오늘 먹고 노는 날이에요. 정수리 공개 있네. 나 이거 먹어볼까? 우리는 머랏군. 그래서 오늘 오늘 뭐 하기로 했죠? 이 사람하고 얘기해봐. 오늘 먹어. 보여줘야 되겠어. 예. 이거는 요 자옥이에요. 맛있어?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는데? 맛있는데? 진짜 맛있는데? 진짜 맛있는데? 시벌 없어? 이거! 시벌아 여기 두 개 있네. 저는 이거 체크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있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라고 해요. 이거 어떻게 먹을까? 미팅 파이를 수업합니다. 밥을 이뤄 좀 먹었어요. 우와 정말 맛있다 이거 이게 잘 먹었다. 이렇게 맛있게 진짜 맛있어 나들이 끝! 맛있다 맞아 너무 맛있어 음 먹방 밥 먹었나 봐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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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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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생각해 혹시 드립이 뼈 알짝 맛있다 뭔가 목이 풀리는 기분이에요. 야 오늘 지수가 다 했네. 어우 선생님 반찬 하나 더 더 있어요. 마포폴리시 팀 끝말고. 맛있지? 사실 안 받아도 되고. 막 집어먹어도 돼서. 열무랑. 호드랑이. 맞거나 바로. 풍성한 특별이야. 부동화 한 번 써주시겠어요? 라면 인 유에리아. 이야. 아아.. 와아요.. 으ЫЫ algumas 부담스라고. 열 시예. 아직 열 시예요. 괜찮아. 고맙습니다.